토니모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토니모리는 2024년 4월 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0일, 70% 상승한 7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4일 대비 약 32,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4월 1일 789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0일 4,02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8월 11일 68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5월 9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토니모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6, 8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28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29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3%에서 약 2.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28일 약 3.4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6일 약 0.2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389억 원이며, 2016년 2,331억 대비 약 마이너스 40.4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3억 원으로, 2016년 176억 대비 약 마이너스 69.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86%입니다. 순이익은 약 23억 원으로, 2016년 128억 대비 약 마이너스 81.4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72%입니다. 토니모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7.85배이며, 지난 2016년 31.11배에 비해 약 150.2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82배이며, 지난 2016년 3.1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2.2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8%, ROE는 2.34%입니다. 토니모리의 시가총액은 1861억 8,41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0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1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47위입니다. 매출액은 1,389억 1,3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87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5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3억 6,29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7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7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47위입니다. 순이익은 23억 9,14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0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50위입니다. 지난 3년간 토니모리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